How are you?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브로우스타즈!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! 오늘은 브로우스타즈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네.. 점수가 지금 8,900점! 그.. 뭐.. 요새는 만점 찍는 것도 1도 아니라는데 저는 이제.. 좀만 더 플레이하면 9,000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랜덤 챌린지 한 번 준비했는데 짜잔! 요 뽑기함으로다가 랜덤 피규어를 예.. 제가 직접 뽑아서 어.. 나오는 걸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? 아.. 제가 그.. 피규어 몇 개 더 까가지고 어.. 종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? 그래서 오늘! 9,000점 랜덤 피규어 챌린지 들어갑니다! 일단은 맵 같은 경우에 오늘 쇼담맵 뭡니까? 로얄 런웨이네요? 이거 파이퍼나 이런 거 괜찮긴 한데 문제는 여기 파이퍼가 없습니다 뽑히는 걸로 바로 한번 플레이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! 일단 첫 번째 브롤러 과연 뭘까요? 저는 원거리! 로얄 런웨이라 좀 사거리가 긴 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이! 차! 오케이! 첫 번째 타라! 뭐 나쁘지 않은 픽인 것 같은데요? 아 근데 8,920점이라 아.. 이거 점수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해 8번 연속으로 1등을 해야지 아 뭐야? 왜 듀오 쇼다운이야? 아.. 아 일단 해보자 일단은 픽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물러.. 물러설데가 없어 긁..구 긁어 뭔가 이렇게 꾸기는 느낌이지? 아.. 아.. 어.. 뭐야? 어후 잠깐만 이거 오늘 오랜만이라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안돼! 조그라 하면 안 됐어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손에 닿는 거 바로 뽑겠습니다 이번엔 좀 왼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망한 것 같은데 아 불은 여기서 좀 힘든데 터프가 이로 갑니다 이걸 좀 버티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고요 두 번째는 불입니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끊기는 거 아니야 느낌이 기분 탓인가 이거 파워 수급은 잘 돼 불이라 먹기는 편하단 말이에요 이리 와봐 어우 야 이거 오랜만에 불홀이라 그런지 컨트롤이 쉽지가 않네 자 다섯 명 남은 생존도 다섯 명 할만합니다 아직 자 들어가주고 팔은 좀 빡센데 이리 와봐 자 저 가운데서 깔아주면은 팰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? 너 이리 와봐 빤스러는 잘해 빤스러는 잘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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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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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자 버 오우 터프가이로 좀 버틴다 이거 아예 근정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터프가이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어 괜찮아 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끼고 오히려 쭈펴들어가는 걸 노려보자 어딘가 어마이갓 자 상대편 누굽니까? 스파이크가 있네? 스파이크가 제가 못잡거든요? 사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아야 제가 고통받습니다 가운데 파워 들어가가지고 잡는게 나을수도있어 이건 내꺼 요것도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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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회복 어 터프가이라서 좀 해볼만하긴 한데 어허 빠즈런 궁극기 연기 좋았다 방금은 진짜 자 남은 세명 슈파이크를 잡는게 나을수도 있겠어 이거 딸딸딸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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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 후우 하하하하하 어허 뭐야 방금 손맛 오졌다 어 거의 뭐 지금 교통사고급이였어요 진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었거든요? 어우 시원했다 어우 역대껏 불플레이였어 자 다음 아 원거리 하나만 뽑아보자 저는 우리 슈파이크 하나 나왔음 좋겠어요 슈파이크 하이 레전드 산넘아 산이네 아 모티스 자 게이지 딱 채워가지고 한 번에 돌진해서 잡는거야 게이지 풀로 채워가지고 저런 애들 잡으러 가자 좋아 하이! 하이! 긁어주고 잡고 나이스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됐어 됐어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요 와우 주워 먹기는 잘해 전소력 돌진이 진짜 꿀이긴 하다니까 너프를 먹었어도 순간적으로 그 돌진하는게 거리가 높다보니 거리가 워낙 길다보니까 오케이 무비군 피해주면서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번에도 전소력 돌진으로 자 이번에는 보호 한번 깔끔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파워큐브가 많으니까 그냥 붙으면 잡아요 어 다음 먹잇감 일로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파 아파 오 아파 아파 오 좀 아파 좀 아파 좀 아파 아파 돌진 컷트 컷트 앗 이거는 와리가리 하면 치면 되거든요 피해주고 오 이게 맞아? 휴호우우 위험했다 OOOOOO 야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플레이하는거데도 감 괜찮네 어 제발 크로우 도둔 아 이거는 저의 미션 성공을 예감하는 것 같습니다 불사적 크로우 등장 가자 좋아 좋아 불사적 크로우니까 깔끔하게 승리해보자 얍삭하게 플레이 해줘야되요 얘는 최대한 이게 회복이 안돼서 짜증나거든요 응 아프지? 많이 아플것이야 none me 죽어있다 어후우 자 생중자 6명 일단은 안전권으로 들어가는걸 목표로 합시다 자 지들끼리 싸우기 냅둘게요 싸워라 싸워라 저는 딸피를 노립니다 오 마이 갓 나 좋았어 침착했어 긁어주고 피 못채우게 이거 먹으면 내가 승리한다 핫 핫 핫 gen 역시 불 ARK So 피가 50% 밑에서 순식간에 데미지Look 확 달아듣는 거 보셨어요? 약한 먹잇감이 데미지가 많이 오르긴 했어 진짜로 스파이크 한 번 뜰 때 됐다 역시 뽑기 악묘지 뭐 있네 이거 진짜 가자! 커버볼 달고 애들 다 패러 갑니다 챔프폭이 좀 한정돼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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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치열하다 자 이거는 커버별로 잡나요 커버볼 아 근데 좀 위험한데? 자 4명 단 4명 어 너무 앞다 3명 좋았다 근데 지금 파워가 딸려서 어 야 이거 피하다 이거 8빛 쟤네들끼리 싸우게 해야 돼 저는 2등을 노리겠습니다 이거 1등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번판 자 간을 살살살 보면서 쟤들끼리 싸우게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 2등만 노려도 선방입니다 지금 제가 파워큐바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자 그래 그래 니들끼리 싸워 제발 아 아 이거 좀 힘들었다 자 이번엔 뭐냐 오마이 갓 이번에는 벚꽃 스파이크네요 야 이번에 다 퍼지겠네 잠깐만 이거 벚꽃 바꼈잖아 지금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다른 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면 또 느낌이 다르건데 가운데가 매우매우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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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이리와 일로와 아 아 마이 갓 아 저거 잡았어야 됐는데 저거 놓친거 좀 뼈아픈데요 뚱뚱뚱 뚱뚱뚱 좋아 피채우고 저거 먹으러 갔다옵시다 아우 아우 아픈데 아우 으응 죽어 어 네 그걸 숨어있다가 들어오네 하하하하 뭐야 이거 파이퍼 파이퍼는 조금 힘든데 아우 자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1등 한번 해보자 무조건 1등 하는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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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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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면은 정면 썸은 제가 더 세요 치워 일로와 이러와 oh va 오오 literal 오마이갓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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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망했다 아아아아아아 자아 막판 깔끔하게 입힙시다 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줄 친구는 누굽니까 하잇 이건 운명이네요 볼사저 크로우 화려한 마무리 지어보자고 이거 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느낌 또다르네 자 오늘 깔끔한 마무리 찍고 승리해봅시다 이거 주민권만 들어가도 4점은 분명히 먹을거란 말이죠 내꺼 먹어주고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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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등이야 아직 7등이야 이것저금 애매해 점수 이정도로 모자라 피해주고 피해주고 무우 뱅 무우 뱅 아 응심받겠다 이거 쭉 빠지자 오 아아악 안돼!! 잠깐만 제발 4점 오케이 드디어 9000점 달성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랜덤 피규어 9000점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 또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약간 긴장감 느끼면서 플레이 했었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도 그렇다면 다음 또 보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발